자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1타 넘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단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언제죠? 바로 다음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22일날 합병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세력에 대한 평당가가 7만원으로 맞춰지면서 주가는 또 엄청나게 10만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일정들이 좀 어떻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지배 구조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김상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시고 그 일정들 보시면은 4월 20일부터 합병이 완료가 되면서 23일부터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 신주 분할에 대한 상장 가격들이 나오는데 제가 6만 한 5천원 정도라고 예상이 된다고 했고 7만원 구간이 세력들의 평당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바로 이수 그룹이에요. 이수 그룹에 대해서 이 지분들을 김상범 회장님이 26% 이수 엑사케이 73%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수 엑사케에 대한 합병이 완료가 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어떻게 됐죠? 당연하게 이수 그룹에 대한 김상범 회장님에 대해서 지분 강화를 시도를 한 거죠. 지분 강화. 쭉 보시면은 이수 엑사케에 대한 체제 주주가 누구다? 바로 김상범 회장입니다. 김상범 회장님은 이수 엑사케으로 인해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 다음에 이수 그룹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확장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초석 작업을 마쳤다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고가권까지 저항권 단기적으로 박스권 고가권까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어느 정도에 대한 바닥권이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일정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정들이냐고 하면은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22일까지 합병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23일부터 거래 정지가 시작이 되고 5월 1일부터 주식 분할을 하면서 신주가 상장이 돼요. 그러면 이 기간 23일부터 5월 2일 기간 동안 당연하게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주가가 지금 31만 7천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면은 쭉 보시면은 지금 주식 분할을 했을 때 전에는 5천원 하던 주식이 천원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액면가가. 액면가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주식수가 몇 배 늘어났죠? 당연하게 5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주가는 어떻게? 5분의 1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5분의 1토막이 난다고 하면은 현재 보시면은 31만 7천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에 대한 거래 금액으로 이제 주가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쭉 보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죠? 바로 지금 보시면은 6만원대에서 6만 5천원대에서 앞으로 거래가 재개가 될 때 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일단 주식 분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시장에서 호재라고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더욱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1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도 테슬라가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을 때 테슬라가 진짜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 아신다고 하시면은 주식 분할 이슈에 따라가지고 이 테슬라 주가도 과거부터 호재가 인식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아니면 모두 다가 또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이 에코프로 형제들도 이제 액면 분할이나 주식 분할로서 다시금 주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신다면은 당연하게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거고 특히나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또 주가들은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죠. 이수 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주식 분할이 되면서 인적 분할이 되면서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온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력들에 대한 평당가만 알면은 그 가격보다 싸게 매수를 하면 당연하게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쭉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최근에 기간 수급 동향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동향에서 매수 단가들을 살펴보면은 기간이 37만원에 일단 평균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5만원 구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얘네들의 평당가는 35만원에서 37만원 구간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싸게 매수만 하면은 당연하게 보여 주식 분할이 되면서 5월 2일 날 상장이 되면서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온다는 점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상승 분석 자료를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랑의 힘으로서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무료로서 내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주주다 라고 하시면은 꼭 읽어보시면서 제가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미공개 정보들까지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보신 다음에 절대 공유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로 이수 분석 자료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큰 폭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세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호재들로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는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긴급속보로서 말씀드려보면은 여당은 원전을 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배터리로 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의해서 이런 섹터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첨단 전략산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런 섹터들에 대한 기업들에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공약집을 발표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뭐예요? 그 이수 스페셜티케미커는 황화 리튬, 리튬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죠. 2차 전지 섹터는 어디나 어떤 당이나 다 밀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상황도 알 수가 있고 이런 재료적인 상황들도 알 수가 있으면은 상승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례를 말씀드려보면은 예전부터 여야에 대한 주요 공약은 반도체였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이수 스페셜티케미컬 또다시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보시면은 주요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 자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는 부분 우리가 제주반도체 좀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신다면은 앞으로 우리 이수 스페셜티케미컬은 절대 주가가 쌀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지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초보들 주식 초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렇게 상승 일정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가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무료로서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수 스페셜티케미컬 주주다 그리고 내가 이수 스페셜티케미컬로 좀 100% 이상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사랑의 힘으로써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분석 자료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링크들 다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게끔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로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은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위에서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사랑의 힘도 보여주시면 되시겠고 가끔 누락돼서 못 받았어요. 그러신 분들은 있는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통신사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신청을 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한 번 읽어보시면서 100% 이상 수익을 우리가 한 번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서 이 기간에 대한 평당가보다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기회인데 절대 손절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간이 손해를 보나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매집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향후에 신고가가 돌파되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료 뭐죠? 항아 리튬이 있습니다. 항아 리튬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1초밖에 걸리지가 않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럴이죠. 바로 보시면은 이 종목 최근에 엄청나게 좀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이렇게 바닷건에서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이 레이크 머티럴 자체가 뭐예요? 뭐 때문에 상승세가 나왔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에서 항아 리튬 사업이 부각했다는 부각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보시면은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뭐를 했어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상업 공장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면서 얼마 규모? 3천억 규모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봐도 아는 게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최고 수준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항아 리튬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손에 꼽힌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이러한 이슈들 주식 분할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플러스적으로 소규모 합병이 있는데 그런 일정들과 맞물려가지고 또다시 이 일정들이 끝나면은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세하게 그러면은 주식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긴급 공시가 나왔어요. 4월 2일 날짜로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은 신주 인수권에 대한 전환가액 변경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합병을 하고 있죠. 합병을 하고 있고 액면 분할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18,000원 하던 게 얼마로 변경이 되죠? 3,7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고 조정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합병과 뭐예요? 자본 분할, 병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합병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이제 앞으로 물량들이 출리될 수 있는 가격이 3,700원이기 때문에 3,700원이 어느 정도에 대한 중요한 가격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알고 가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합병에 대한 공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주식이 분할 결정을 했죠. 분할 결정을 하면서 이 분할도 지금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냐면은 4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가시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언제죠? 바로 5월 1일 날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이 주식에 대한 분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엄청나게 좀 폭등 낼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가신다면 앞으로 뭐예요? 삼성전자처럼 주가는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차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안다고 하면은 액면 분할 가격이 5만 원대였어요. 5만 원대였는데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려 1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신 부분들 그래서 이슬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상장한 다음에 우리가 쭉 보시면은 이때는 좀 품질주로 상승세가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액면 분할과 합병 이슈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액면 분할, 합병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TX 같은 경우에도 주식 분할 결정을 했죠. 분할 결정을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폭등 낼리가 나왔는데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이런 구간이죠. 상승하기 전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쭉 조정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폭등 낼리가 나와주는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디서 지금 이슬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알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충분하게 조정세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적금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신다면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내시라고 이렇게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슬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해서 액면 분할, 합병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 정말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수익 보실 분들,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주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씩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다시 지난번처럼 합병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엄청난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서 책임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사랑의 힘으로써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이수 분석 자료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다가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 매수해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읽어봐도 우리가 저점 분할 매수만 잘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지만 내가 물려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벤트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수익을 좀 안겨드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300만원 수익 봤다,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봤다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STI도 1,300만원 수익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 이름을 알려드리면은 상반기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200명가량 들어와 있고 무료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일절 비용 받는 거 없이 100%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무료로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낼 수 있도록 우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 참여 링크들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200명 들어와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300명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 내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라도 참여해서 구경이라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꼭 참여라고 신청하셔서 참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들이 이유들이 참여하신 다음에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셔야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기준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상상하다가 현재 구간에서 뭐예요? 인위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 털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있다 없다. 거래량이 없다. 얘네들이 고가권에서 매집한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이 가격권에서 정확하게 매집을 해놓고 인위적으로 지금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안다라고 하면 세력들의 매집 평당가를 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분할 매수로서 접근만 하면 뭐예요? 분할 이후에 합병 이후에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세력의 평당가라든지 매집 가격 어떤 일정과 호재로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이렇게 자료로서 다 정리를 해놨다.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제가 책임감 하나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분석 자료로 정말로 좀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천억이란 투자를 했습니다. 3천억이란 엄청난 투자를 했고 최근에도 뭐예요? 구글과 엔디비아가 러브쿨로서 지속적으로 AI로 주목받는 이수 페타시스를 뭐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러브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알고 계신다면 당연하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분할 결정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정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가중에 지금 여기 역시 소규모 합병도 언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신주 상장 예절이 4월 22일이 4월 22일 합병이 끝나자마자 합병이 끝나자마자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 날 23일부터 거래 정지가 들어간다. 딱 들어맞는 세력의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제가 어디에 다 올려놨다. 여기 분석 자료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